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IT와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경환 부총리는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미래금융과 창조금융으로 변화하고 명실상부한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최 부총리는 이어 모험자본을 통해 역동적인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과거 혁신의 계기마다 위험을 공유하며 기술력 있는 기업을 지원했던 금융선진국의 모험자본이 우리 금융에도 살아 움직이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